1. 꽃이 지기 전에 놀러 가는 거 어때요? 해미천은 서산의 대표적인 벚꽃 명소인데요. 매년 벚꽃 축제가 개최되며 피크닉하기도 좋아요. 봄철, 라들이 가기 좋은 산림포항인데요. 맛있는 해집들이 많으며 우럭축제도 열려요. 버드랜드에서는 200여종의 철새에 대한 다양한 표본과 영상자료를 볼 수 있어요. 여기에 산책로까지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한글자막 by 김태운입니다. 감사합니다.